맥몰닝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어디에 와있냐면 바로 압구정입니다. 압 슈퍼 랩 스타. 도끼 형님이 운영하시는 지노스 피자에 와있습니다. 게스트를 조금 모셨는데 키드키드그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극일이 형과 오랜 친구이고 동생이 같은 쿨에 키드키드그라고 합니다. 피자에 대해 또 있으니까 한번 말해봐. 저의 인생이 좀 피자하고 관련이 되게 깊어요. 미스터 피자에서 1588 어쩌고 누르면 전화를 받았던 게 좋습니다. 다음 얘가 또 유튜브 촬영을 하면 군입대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제가 존경하는 형 중 한 명이 도끼 친형이죠. 미스터 고르도 형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이렇게 인사 한번.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형님. 미스터 고르도입니다. 결혼식 때 유튜브 촬영을 딱 이렇게 갔잖아요. 그게 대박이 나서 네이버 실검에도 오르시고. 고맙습니다. 바로 먹방 시작하시죠. 나는 도끼 세트 밖에 안 먹어봐가지고. 근데 도끼가 좋아하는 이게. 도끼 세트는 도끼가 좋아하는 메뉴만 뽑아놓은 거야. 먹할라. 이게 진짜 맛있어. 망고랑 또 뭐 있다? 난 너무 망고랑.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지 몰랐어. 부하바. 부하바? 부하바 부하바. 도끼 형님은 타이가랑 같이 뭐 하시던데. 이제 미국에서 포스타 보이즈라는 타이가랑 옷을 아마 런칭으로. 타이가가 한국에 올 수도 있겠네요. 한국 와가지고 맥락의 티비랑 같이. 감사합니다. 이게 블루클린. 이게 블루클린. 어떻게 먹어야 돼요? 나는 일단 뭐 안 뿌려먹고 난 그냥 먹는 스타일. 맛있게 드세요. 너 어떻게 먹을 거야? 나는 뭐 빛나풀 있어. 너무 너무 촌놈 아니야? 나는 피자들. 피자말로 이런 것만 먹어봐가지고. 피자스쿨. 야. 뭘 막 입으려고. 오. 진짜 맛있다. 이런 피자는 빵까지 먹으면 좋겠다. 손잡이까지 무비. 이런 거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? 모유가 있으면은 소스를 바르고. 피지를 깔고 토핑을 깔고. 토핑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. 반죽이 얼마나 맛있냐. 야 너 뭐 뭐 했는지 쫙 한 번 못 봐줘. 남들이 다 아는 편의점 PC방. 생선 가게에서 생선 팔아보고. 제빵 하는 데서 빵 만들어보고. 바구 상하차 해보고. 한자 심사위원 이런 것 해보고. 피자 상담원 하고 피자 만들어보고. 피자 상담 한 번 해봐. 자 형이 전화 걸게. 안녕하세요. 미스터 피자입니다. 뭐가 제일 맛있어요? 다 맛있는데요. 일단은 제일 잘 나가는 건 포테이터 골드가 제일 잘 나가고요. 그냥 페퍼로 내주세요. 이게 이름이 뭐였어요? 이게 트러플. 송로버섯. 여기 있는 버섯이 다 그거는 없죠? 폐기몰에서 들어가 있고 그랬겠지 뭐. 네. 진장찌개는. 근데 얘는 향이 있어요 향. 트러플 향이 나요. 어때요? 우리 같은 사람이 트러플이 무슨 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. 트러플을 확 느껴지는 게. 개인적으로 이 윙을 되게 좋아해서. 이거 향, 향은 안 와. 어우 매워. 사박수야. 맵다 이거. 형이 김치 잘 먹잖아. 이 윙이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. 미국 맛이랑 똑같다고. 봄토의 맛이라고. 크리미 파마산 갈릭 윙. 이따 한번 먹어봐야겠다. 아 이거 맛있다. 나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아겠네. 이게 조금 진짜 정통이네. 허니 바베큐. 허니 바베큐. 생긴 거 이게 맵게야. 아니. 이건 안 매워. 아. 이거 완전 그거다. 미국은 안 가봤지만. 정통 미국. 너 미국 안 가봤지? 나 안 가봤지. 가봐. 바로 골프카루도 나와. 몰라. 세계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? 나도 얘기해. 나도 얘기해. 나도 얘기해. 형 이거 맵다 하지 않았어요? 아이 형 매운 거 잘 먹잖아. 어우 매워. 피자 한번 컷 한번 따줘. 국민아 돈 벌어야지 성공하자. 밥 먹으러 왔어요. 왜 일하러 오지. 광고 찍는다 생각하고. 보여줘 보여줘. 피자는 첫 번째 입에 제일 맛있어. 첫 번째 입에 가장 많이. 이. 두피인 거. 도망가가지고. 주변 의식했네. 먹고 조개는 해봐. 땀 더 흘리자. 프로와 아마추어. 차이로. 형이 뭘로 돈을 벌어야지. 보여줘. 피자네. 내 눈. 프로가 다르다. 조금 더. 던질 줄 아는 거지. 멋있다. 지노스 피자. 총평 한 번만.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맛이 그냥 그러면 어떡하지? 솔직히. 피자가. 맛있어 봤자 했는데. 우리 피자가 아니라. 나. 요리를. 함께 살 수 있는 거야. 다 먹었어. 와본 가게 중에. 어. 제일. 미국 현지에 가깝지 않나. 미국 냄새가 난다 여기서. 여권 없이 미국을 왔다 갈 수 있는. 그런. 가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노 패스코트. 박구정. 지노스 피자. 많이 와주세요. 난 이렇게 빵을 모아놨다가 따로 먹었어. 괜히 먹는 게 아니라. 요리를 할 수가 없어. 원래 치즈컬러스 타는 거 잘 못 먹어가지고 애가. 야 아까운 재료 버리지 말고. 남의 가게도 아닌데. 역시 여기. 딸기 짜임. 어깨 형님들 노 빠꾸고 할 때. 나 친구 어깨 뒤에 숨어 신고 할게. 병시간이야 내가 얼마 줄 건데. 깽까. 무사하다면은 나는 그걸로 됐다. 내 바지가 함물간 청바지여도 안 더버 입어. 어제 엔비 갈때도 입었고. 네.